아 무료해 우리 오늘 저녁은 뭐 먹지? 야야야야 아 돈 없는데 라면먹어야 돼 우리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먹자 굶어 그냥 뭘 했다고 이거 먹어 어떻게 메시지 하나가 안 오냐? 이게 다 채 GPD 때문이야 일 좀 줘 우리 다 똑똑하다 우리 다 좋은 대학 나왔잖아 내가 서울대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는 게 말이 되냐고 나는 Yale University 갔다 왔는데 하버드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일을 인재가 아닌가? 아 정말 한 시간에 몇 백억 원을 하고 이렇게 벌 수 있는 건 홈쇼핑밖에 없대 홈쇼핑? 그래 홈쇼핑이 유나 잘 할 거 같은데 마우스 한 번 팔아봐 어머 여기 마우스가 있네요 여러분 자 마우스예요 유나 할 줄 모르는구나 좋아요 네 여러분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네 이 제품이 너무 좋은 가격에 나왔거든요 먼저 사신 분들 죄송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야겠어요 아 네 여러분 여기 전화기가 있는데요 전화기입니다 오 안 사고 싶다 내일 폐업이라는 거지? 지금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지 아니야 어? 메시지 왔어 아니야 어? 메시지 왔어 메시지 왔어 뭐? 뭐? 뭐야 이거? 보그야? 에잉? 잠깐만 갑자기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야? 우리한테 온 거야 지금? 진짜 어이가 없어 지난 문자? 해커 해커 챗GPT한테 올 게 우리한테 온 거 아니야 지금? 그런가 봐 그럼? 해킹 당해서? 아 그거 참 해커라고 부르기에도 괜찮은 친구들 잘 됐다 잘 됐다 이 정도면 화이트 해커야 우리가 괜찮다는 걸 이번 기회에 한 번 증명을 해보자 챗GPT한테 갈 거 이거 몇 개 왔다고 걔네가 뭐 망해? 좀 노나먹고 살자 그래 인생은 이렇게 가끔씩 기회가 오는 거니까 어? 이거 이거 빨리 보내줘야 될 거 같은데? 보부싸움 했는데 애교 있는 사과 편지 대신 작성해 줘요 자기야 빨리 보내내는 거 아니야? 어제는 내가 좀 예민했던 거 같아 이러면 풀릴까? 예민했던 것 같아요 존댓말 했을까? 어때? 같아요, 유유 어 좀 애교 있다 내가 오늘 자리와 좋아하는 맛있는 거 준비 해놓을게요 아니 근데 무슨 부부싸움 사과 편지를 여다가 부탁해? 화풀어요 어, 화풀어요, 화풀어요 화풀어요 잘못했죠요 아 주이.. 아 이건 나가야지 이건 나가야지,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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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건 좀... 지금 경기가 진짜 많이 안 좋아서 다시 복구시키려면 아니야, 이러면 우리 그... 아아! 언니야 나는 장난으로 쓴 건데 보내셨어? 이걸 보내면 어떡해 이거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면 우리 큰일 나 아니... 아... 나는 엔턴 줄 몰랐지 잠시만... 됐다 아, 아... 기다려 잠시만 기다려 근데 이건 나가긴 해야 돼 근데 이건 뭐라 말해 근데 질문부터 잘못했는데 질문부터 잘못했는 게 이건 애교로 풀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이건 이혼 사유야, 이거는 아, 집을 날렸으면 당연히 집을 나가야지 들어갈 집이 없는데? 어, 정신이 엉망이구만? 아, 이건 우리가 대답해줄 가치가 없다 우리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긴 해, 근데 맞아 뭐라고 했어야 좀 현명이야? 아, 그래도 기회를 날려버렸네 타옹, 타옹, 타옹 오류 났다고 하고 핑계 구체적으로 써줘 짠 어머니가... 어머니? 아니, 너무 뻔한 건 안 될 거 같은데? 아, 제가 내일 건강검진이어가지고 오늘 밤부터는 꼭 금식을 해야 해서 근데 그러면 참석이라도 하라고 할 거 같아 술 마시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그럼 앉아만 있어 크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울면서 제가 정말 오늘만 빠지면 안 될 거 같아 근데 이게 이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누가 그렇게 얍실스럽게 우는 거야 뭐라도 써서 보내 건강검진이라도 써서 보내자 노로바이러스라고 하자 노로바이러스 나쁘지 않다 제가 밥을 먹다가 앞에서 구토를 할 수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축하는 하고 가요 축하만 하고 오면 안 돼? 구토를 할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너희들 천재생 엑 으아아아아아 좋았다 우리 이러다 소고기 먹는 거 아니야? 두부를 주제로 너 초딩이지? 두부 기다리세요 아직입니다 기다려봐 뭐 좀 감동적으로 하자 어 두부 모두가 나를 무르다고 했다 저는 8살이면 무르기 때문에 무르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써 모르기 때문에 데칠 수도 부칠 수도 양념을 할 수도 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데칠 수도 부칠 수도 양념을 할 수도 있는 일단 해봐 뒤에 나올게 다른 사람은 또 생각해놓고 있어 어때? 많은 의미가 좀 함축 우와 주황도 어떡하냐 감탄을 한다고? 아, 8살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쓸모가 많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응, 쓸모가 많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생각보다 단단하다고 다채롭게 다채로운 내면을 가지고 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이야, 진짜 포장을 기가 막히게 했네 그게 다잖아 남편 성시가 팽이고 불림자는 식입니다 곧 태어난 딸 이름 좀 지어주세요 팽현식 팽현숙 선배님밖에 생각이 안 난다 나도 뭔가 팽씨를 들어본 게 근데 이름이 되게 중요하잖아 특이하거나 뭔가 약간 웃기다라는 인식이 들면 딸이 너무 필요하니까 딸아이 이름이니까 근데 팽.. 팽자식 팽자식? 그렇지 아무래도 아무래도 자식은 맞으니까 의미가 뭔데? 일단 여러 개 써볼까? 팽자식 여러 개 써보자 팽자식 팽급식 팽급식 급식을 먹긴 할 거니까 신식 팽신식 팽 팽 소식 소식 팽 팽 잠깐만 우리 진짜 예쁜 거 좀 예쁜 거 좀 해주자 딸인데 진짜로 설 이런 거 들어가면 좋지 않아? 설식 설식 현 아니면 식이 가운데 오면 좀 그런가? 팽식 좀 즐겁게 살려고 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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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 폼이 죽지 말라고 팽식 팽식 아니면 가족을 좀 늘 품에 안고 달라고 팽식 아니면 늘 길을 펼치고 다녀라고 팽식 팽식 왜 이런 거 아니야? 일단 이거부터 장난쳤다고 뭐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몇 개는 미안 보냈어 팽 아 근데 이 가족이 너무 좋대 정상이 아닌 거 같아 아 그리고 뭐가 제일 마음에 드셨냐고 물어보면 안 돼? 하나 더 있습니다 괜찮지? 팽유식 그리고 또 여자 이름이니까 그나마 좀 유가 들어가야 팽유식 유식 마음에 들었대 팽유식 팽유식 채택 난 이거 항상 고민해 자율주행차 자세히 서술할 수 있는 사람? 아직 기계의 힘으로 자율주행을 하기에는 너무 근데 윤리적이라고 하면 이거잖아 우리가 손을 놓고 자율주행에 맡기는데 만약 여기에 사람이 한 명이 있고 내가 이렇게 틀면 내가 다치고 이렇게 가면 이 사람이 죽어 이런 선택의 문제가 있었을 때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 거야? 응 아 근데 그치 차에 탄 사람 생각과 어쨌든 차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은 어쨌든 다르니까 다르니까 근데 뭐 자율주행을 하려면 차의 의견도 들어줘야지 차가 고생하는데 그리고 책임이라는 게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어 맞아 사람들이 멀리서 봤을 때 이게 무분별한 거지 그럼 뭐라고 쓸까? 근데 우리가 네이버 지식인도 아니고 네이버에 검색해보자 챗GPT 없나 여기? 우리? 챗GPT는 뭐라고 할까? 챗GPT는 우리보다 잘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이거 쫙 그냥 복사해서 보내자 동일한 기준을 가질 수 없고 맞지?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동물이 그게 동물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 힘들었다 이거 조금 오랜만에 뇌를 좀 썼다 최고다를 10가지 사투리로 표현해줘 네? 묻지 묻지다 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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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갈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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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중에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없는데 어 짱짱짱짱은 사투리 아니야? 뭔가 잡힐 것 같아 어 아닌 것 같아 니 다 해무라 뭐라 다 해무라 니 멋대로 해라 최고다와 거리가 좀 먼 것 같아 니 멋대로 해라 최고다 이순신 미친 거 아이가 최고야 미친 거 아이가 따라올 자가 없다 혹시 엄변이인가 아이고 따라올 자가 없는 최고니까 따라올 자가 없어 개발자가 경상도 출신인가요? 언니 논산에서 뭐라 말해 아닌데유 와 직이는데유 와 멋진데유 이야 약간 백조원 선생님을 생각해보죠 이야 지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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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식감 재밌다 어 난 꼬빼기 시킬걸 아이고 성세모사 이거 학교 수행평가한테 100점 맞을 수 있겠죠? 그럼요 이거 느낌을 잘 살려보세요 아 근데 진짜 진짜 좋겠다 이렇게 다 해주니까 우리가 평나다 네 100점 맞으면 평점 100점 드릴게요 5점까지 밖에 안되는데 네 친구 낭만 있는 친구네 어 흥민이 형 쏘 GPT도 손흥민은 못 참지 같은 모델입니다 같은 모델입니다 아무래도 메가커피로 아 맞네 흥민이 형이 짱이네 근데 호날두가 업적이 더 많지 않나요? 아닐걸요? 손흥민 업적 말해보셈 야야야야 대박 와 와 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기세를 지금으로서 단편적인 업적을 봤을 때에는 호날두가 더 많으나 미래적인 가치로 보았을 때 손흥민 선수의 앞날이 더 기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 가슴이 웅장해지 애국심 주입이 성공했네 인정? 오늘 축구 누가 이길까? 오늘 사우디랑 대한민국 하잖아요 새벽 1시에 하거든요? 이걸 제가 감히 말해도 되겠습니까? 문어가 되어보자고 아 근데 우리 미찌 중에 사우디 미찌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말 잘해야 돼 말을 아끼래 이번 주 로또 번호 추천 좀 한 명씩 말해 68 저희가 드리는 번호가 확실하진 않겠지만 아 이거 내가 알면 내가 했지 68 13 13 27 27 4 4 그러면 32 이거 되면 우리 평점 쫙 오르겠다 진짜 41 41 제일 먼저 집 집 계속 떨어지고 있어 지금 집 완전 지금 사는 거는 아니야 집보다는 일단은 일단 모아 금으로 자산을 킵해두고 금으로? 응 반만 주세요 언니가 더 설레하네 갑자기 설렘다 채찌피티가 더 설렜어 지금 제가 다 설레네요 커피 쏜데 우리 커피 마신 지 얼마나 됐지? 내가 커피로 부탁드려요 됐어요 음성 기능은 없나? 있어 노래 한 번 불러줘 언제 어디서나 내가 다양하게 누구나 내가 다음 삶을 넘어갈까?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일이 없을 때는 그렇게 일만 하고 싶었는데 맞아 일을 치이고 싶었는데 참 일이 많아지니까 또 일이 싫어 나 진절머리가 나네 캔더로우스는 바지를 어떻게 입어야 할까 이거는 4번이 맞아 어 그치 이거는 이거는 4번이야 왜? 발에 붙어있는 게 다리고 위에 떠있는 게 팔이야 그래서 바지를 입으려면 다리로 입잖아 바지를 일단 확실히 3번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4번인 것 같아 내가 얘기한 거지 2번? 나도 살짝 고민했는데 2번 아니면 4번? 앞다리랑 뒷다리 둘 다 입혀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앞이 앞도 가려야긴 해야 돼 무슨 그러니까 앞이 앞이 사실은 제일 가려야 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바지나 옷을 입는 이유는 중요 부위들을 가리고 그리고 멋을 더하기 위해서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중요 부위가 가려지는 것은 저 2번까지만 있어도 충분해 근데 언니 이제 근데 이제 앞에서 봤을 때 그 우리 옛날에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켄타우루스 나오잖아 그럼 다 여기까지 입고 있잖아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데? 영화에서 나온 아니 여기서부터 몸이야 여기서부터 사람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입어야 되는 거지 왜? 마치 공식처럼 입은 적이 없는데 켄타우루스가 뭐 근데 여기부터 뭔가 분리가 되는 느낌이잖아 상하체가 약간 하체가 동물 뭔 말인지 알아? 하체가 동물 상체가 인간 느낌이잖아 그런 거랑 비슷하게 약간 공식처럼 하체 바지를 입는다 그럼 여기부터 시작인 거지 하체가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상체 하체가 분리가 되어 있는 건 맞아 그래서 유나 말은 하체를 입힐 거면 4번을 입히는 게 맞아 맞아 내 말이 그 말이야 근데 약간 간결하게 정말 가릴 부분만 가리자 하면 2번만 입어도 사실은 가능해 돼 상하체를 나누는 기준이 왜 늘 이쪽일 거라 생각해? 저 켄타우루스가 지구에 있는 켄타우루스가 아니라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다면 중력이 끌어당기는 방향이 상하지만 여기가 하체야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아 그러면 그럼 여기에 바지를 입히면 아니 앞으로 어떻게 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기 4개 중에서 어 꼭 4번이어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게 like this? 그래서 그래 손 봤네 like this? 그것을 빼고 오히려 그 기능에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2번이다 1번도 맞긴 해 아 엉덩이가 보이네 아이고 근데 애초에 캠타우루스가 로브라이즈다 로브라이즈 로브라이즈 상체가 로브라이즈다 요즘 유행인데 1번으로 가자 1번으로 가자 1번이 잠깐만 캠타우루스도 유행 따라가야지 가지는 요즘 시대에 맞춰야지 우리만 로브라이즈 입을 수 없잖아 1번 2요 아 너무 아찔해 아 보고 싶지가 않아 딱히 뭔가 마주했을 때 막 볼 수 없을 것 같아 로브라이즈가 2번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왜? 왜 2번이 로브라이즈라고 생각해 아 얘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그거야 그러니까 말이 말이 기다리면서 그럼 로브라이즈 여기까지지 그러면 딱 여기 골반에 걸쳐있는 거는 사실상 2번이다 2번이지 아 그것도 막 해야하네 사람을 위주로 생각을 해봐 어떻게 사람을 위주로 생각할 수가 있어? 켄타우루스인데 그러니까 켄타우루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미안한데 미안해 그래서 실현 가능성을 생각을 해본다면 실현 가능성 그러니까 진짜 입을 수 있을 만한 거 어 이렇게 바지를 입잖아 근데 그럼 상체가 접어질 수 있는 건 예란 말이지 근데 여기만 입으면 뭐해 다리를 이렇게 접어야 되잖아 뒷다리를 접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앞다리를 접을 수 있는 얘가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있고 근데 난 저기만 입을 바에는 안 입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방금 눈 마친 거 같아 근데 잠깐만 근데 위 이거 어떻게 입어 저 바지를? 나 입혀줘야지 왜냐면 누가 입혀줘야지 누가 입혀줘야지 뭐 사람은 바지를 입을 때 허리가 그러니까 허리가 하나잖아 근데 얘 허리가 두 개잖아 지금 그렇게 따지면 응 이거 어떻게 입어? 누가 입혀줘야 될 거 같아 내가 내가 이렇게 들고 있어 내가 들고 있어 딱 와주시 힝 힝 힝 아 나 근데 그 의견은 너무 이기적인 의견인 것 같아 켄타우루스 패스는 어쩔지 모르잖아 그치 켄타우루스 3개가 또 있으니까 에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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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만 아니야 우리 이거 해야 돼 엥? 바보야 됐나 봐 응? 우리가 너무 안 받다가 받아서 그런가? 그래 어떻게 퇴근해야 되나? 그래 오늘 할 일은 다 끝내보자 정전이요? 엄마가 족발집 오픈했는데 가게 이름 추천이랑 CM통도 만들어주라 엄지족족 엄지 먹는 족족 엄지 엄지 족족 근데 как 알아서 반증이 살아있어버렸어 플יו itous 어떤